빨리 와! 어서 오라고 해! 빨리 오라고 해! 이거 잡고 이제 딱 떴봐요. 양손으로 잡고 야 이 벙벙둥불이야! 들어가라 찍었는데! 그잖아 그죠? 자기야! 도망가! 도망가! 물에 들어가자마자 오마이갓 생각보다 바닷물이 되게 차가웠어요. 남편은 진짜 물이 안 무섭나 봐요. 저는 정말 물이 너무 무서워서 싫은데 저의 그 트라우마를 자꾸 깨주고 싶나 봐요. 남편 믿고 이렇게 매뉴얼 체험을 한 번 도전하기로 했죠. 여기 양손으로 잡고 잠시만 한 번 먹으면 안 돼요? 수영장에서 들어가듯이 아! 그렇지! 이거 잡아!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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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뒤로 뒤로! 뒤로 뒤로! 뒤로 뒤로! 蔽! 마주 뒤로! 그렇지! 응! 지금 목이 저렴고 잡히겠어요. 이거 뭐 가돌먹을 수고해서 이렇게 뜨거든. 이렇게 뜨았다. 발을 항상 이렇게 물려줘! 뜨지! 아 뜨게 좋다! 뜨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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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떻게 어떻게! 아 나 좀 맞춰보세요. 하단지 보여. 뭐야 뭐야. 보이긴 해.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어 이게 뭔지. 우와. 우와. 여기가. 우와. 모르고 있어. 우와. 문 닫아. 문어 문어. 대박. 거기만 당기는 뭐 가지고. 한 다리. 두 분 한 타임. 뺏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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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벌리고. 남편 여기고 있을 것 같아. 남편 여기고 있을 것 같아. 남편 정복 안 줄 거야. 남편 정복 안 줄 거야 정복. 야 들어가 나가 놀래. 그래요. 저 그러면 혹시 미역이라도 딸 수 있을까요. 미역은 저기 없어. 저거 뭐 밖에 없어 이거. 잘한다. 고마워. 하단지. 아유 잘한다. 하단지. 하단지. 나 vou다. 저기요. 하단지. 하단지. 비스무리한 거라도 이렇게 보려고 열심히는 해봤어요. 이건 모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그렇다고 소은이를 놔두고 멀리 갈 수도 없는 노랫이고. 소은아! 이쪽으로 와! 너는 안 무서워, 이제! 안 무서웠어! 너는 극복아, 이제가 극복하려고 하고 있어. 우리 자기의 물 공포 극복 프로젝트! 정보역! 많이 무섭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수영장보다 좀 덜 무서웠어요. 저는 물을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재미있었어요. 팬이 아주머니들이 재미 많으셨어요. 이래저래 많이 주셨어요.